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길발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국의 영적의 각성과 연합을 위하여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아시안 칭호 범죄 및 인종 상호 범죄 종식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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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원하여 주실 진짜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무엇으로 오직 후에 달리 못하시나 그러나 성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난 선을 아시고 만나는 길이 불어날 때도 없다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민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존중히 남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jd tiene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을 하려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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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전시하여! 주여! 자! 운 harmony 아니에요. 아무사도 하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형들이 지옥으로 만날 것 같냐와 아버지와 함께 계획을 연결하고 아버지와 함께 계획을 연결하여 나에게 좋아해 주신 아버지와 함께 계획을 한 번 불쌍하게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아버지와 함께 계획을 연결하여 다시 한 번 모여서 나머지 동예대가 연합리의 동예대가 다시 한 번 슬퍼주기를 주님한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여보내서 예배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찬양의 종교주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되는 동예라오 나머지 하나는 모여주기를 모여서 흔적이는 예배가 아니라 구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동예대의 동예대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예배가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예대마다 탄생한 자마다 성료동이 이해하시는 아버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동예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들이 너랑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다른 걸 모여주시옵소 십자가를 도와주시옵소 예수님께 도움을 붙인다 그러한 노예들을 여섯일까 주여 청구하시고 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지복계자들 사랑과 함께 방금과 함께 분가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란의 시험을 어떻게 하다가 강렬한 말씀의 짓고가 아무리 하나님의 경쟁에서 언급을 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묻과 함께하게 주의 공원을 주의 공원을 우리 함께하는 태어났는데alten 다시 누른다 아원경없는 자랑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열어보기 위해 방안한 사전입니다 복음을 감탄하고 지워주시면 간직한 신경전을 возarc 미역 상을 구경하는 사태를 이뤄야 아는 고압하는 살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다시 한번 아원경을 굳이 나아가는 일투를 확대해주실 수 있도록 중고와 중고를 모임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많다 있어도 고난을 아무리 믿고 아시아과 충격할 정도가 가까이 나아가고 고난이 내 인간을 보여드리는 그라나 우리에게 전화 이국의 기회가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린 이 코로나가 아우자에게 더욱더 죽음을 가까이 하든 주님께서 더욱더 죽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절하게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라나 우리에게 전화 이국의 아우자에게 기회가 도와줄 수 있도록 주여 성공하시고 민구와의 아우자에게 기회를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회가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원여아의 아우자에게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신들은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시니 주님 축복하시고 민구와의 아우자에게 주시를 간절히 욕만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원여아의 아우자에게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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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범죄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즐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범죄는 원하옵나니, 아버지 인종 영원 범죄, 아시아인 영원 범죄, 아버지 하나님의 여성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지를 여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구 질서를 깨뜨리고, 아버지 창구의 몸짓을 이루어내려, 아버지 모든 중요한 범죄를 멸별 주시옵소서, 내가 예생의 원칙으로 운명하니, 모든 중요한 범죄들은 이 땅에서 사랑할 것을 선후받으라, 선후받으라, 선후받으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전염범죄를 이 땅에서 다 알아주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동상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인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우리 아버지의 동상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왕계신, 주님만을 높여주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일들을 얘기하시고,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합니다.